우리는 투자를 통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쓰기도 힘들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의 투자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투자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계에 투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즉 ETF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이제는 선진시장, 신흥국 시장에 골고루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천만원만 있고 그 이후 매달 50만원씩만 투자해도 됩니다. 매년 100% 수익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매년 15% 수익을 20년간 올리면 원금 1억 3천만원, 수익 8억 1천만원, 총 9억 4천만원이 됩니다. 30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원금 1억 9천만원, 수익 41억, 총 금액은 약 43억원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각종 지수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하고 장기 투자만 하면 됩니다. 15%는 힘들지라도 10%내에만 수익을 올려도 충분합니다. 한 달에 50만원 돈과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자신의 생활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따르고 있는 투자 공식이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유효한 5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지수에 가깝게 투자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너무 자주 변동시키면 장기적인 수익률 향상에 해가 된다. 2. 위험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산등급 내에서 자금을 폭넓게 분산 투자한다. 이 자산등급이라는 것은 위험자산 즉 주식과 안전자산 채권을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 신흥공업국들이 주식 비중을 의식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신흥공업국의 잠재된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고 선진국 주식과의 낮은 상관관계로부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4. 이른바 소용주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들의 주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적 큰 역할을 한다. 이들 주식은 대기업과 다르게 변동하고 또 기대수익률도 더 높기 때문이다. 5. 엄격한 비용관리를 통해서도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 4. 노르웨이 투자공식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먼 미래에도 건실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르웨이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노르웨이의 투자공식을 이용해 우리는 세계 최대의 펀드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울 수 있다. 여기서 노르웨이 펀드가 나오는데요. 노르웨이가 어느 날 자신의 나라의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통해서 버는 돈을 국민들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세계적인 연금펀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금펀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르웨이의 투자공식은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노르웨이와 훨씬 더 유사하다. 당신의 앞마당에서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블랙골드, 석유가 있다면 당신에겐 이와 다른 것이 있다. 당신의 노동력, 즉 경제학자들이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풍부하고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다. 이것으로 당신은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남들을 위해 뭔가 처리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내는 능력,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자원이며 이 자원은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마르지 않는다. 당신이 교수이든 음악가이든 아니면 백안공이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노르웨이가 석유로 돈을 벌고 있듯이 당신에게 직업이 있고 그것으로 돈을 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당신만의 미래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당신이 노르웨이의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라. 1. 훗날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다가올 미래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보유하고 싶은가? 2. 다음 휴가를 위해 저축하는 것 말고 좀 더 장기적인 자산 증식까지 원하고 있는가? 3.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곧바로 써버리는 대신 약간의 돈을 따로 챙겨둘 준비가 돼 있는가? 4. 어떤 달에는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또 어떤 달에는 조금 적게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축해둔 돈에서 조금 빼 쓸 수도 있는가? 5. 당신의 자금 투자와 노후 보장에 대해서 지겹도록 고민해봤고 이제는 좀 방향 설정 정도만 해놓고 그 시간을 당신의 일과 여과, 친구 그리고 가족을 위해 쓰길 원하는가? 6.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두는 것 이상으로 윤리적인 투자까지도 원하는가? 6. 노르웨이식 투자의 기본 규칙 당신이 원하는 재정적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노르웨이의 투자 공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약간의 자금 투자로 몇 개월 또는 몇 년 안에 백만 장자가 되길 원한다면 안타깝게도 난 당신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건 금융시장에서 오직 우연히 달성할 수 있을 뿐 전략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빨리 돈을 불린다는 건 그저 꿈일 뿐이라고 주식으로 자산을 늘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으며 오직 탄탄한 전략에 기반해 장기적으로 움직일 때에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면 노르웨이 오일펀드야말로 올바른 모델이 되어줄 것이다. 노르웨이 투자 공식은 앞서 당신에게 던진 질문들이 목표로 했던 다음의 지침들을 지향하고 있다. 1. 절약 노후 대비든 다른 장기적인 소망 때문이든 당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달은 어딘가에 넣어둘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지향하는 바와 흡사하다.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궁극적으로는 석유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을 즉각 탕진해 버리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르웨이 경제를 망치게 될 단기 투자 대신에 노르웨이적으로 즉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투자했으며 지금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 투자기간 노르웨이 오일펀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펀드의 목적은 석유 자산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풀이하자면 이 펀드를 통해 국가 및 모든 국민이 장기적으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석유 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투자돼야 한다는 의미다. 오일펀드는 10년 전에 이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일펀드가 노르웨이 국민들의 연금을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펀드 자금이 연금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오늘날과 같은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시대에는 단기 저축이라 할지라도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전략을 지향해야만 한다. 가령 5년에서 10년 내에 새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경우에도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면 유연하게 투자 계획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자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수익률이 예상대로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일부 옵션을 포기한다거나 조금 가격이 낮은 다른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말이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당신의 특별한 소원을 이룰 수도 있다. 남은 돈으로 멋진 휴가까지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이 잉여장업을 다시 자신의 미래펀드에 추가로 투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노르웨이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미래를 내려보고 빨라도 15년 후 아니면 아예 수십 년 후 예를 들어 정년 퇴직한 후에야 비로소 그때까지 성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자산을 서서히 사용하기 시작할 생각이라면 그거야말로 노르웨이적인 자산 증식 계획이라 하겠다. 3. 투자금액. 투자란 부자들이 하는 것이란 생각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월 적은 돈으로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가 앞에 인트로에 설명한 것처럼 한 달에 50만원씩만 투자를 해도 충분한 수익률만 올리면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규율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일단 지속적으로 석유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가 수입을 오일펀드에 넣는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다시 투자되고 장기적으로 노르웨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당신도 이와 유사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펀드에 정기적으로 돈을 불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로 매운 힘든 시기에는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난 경우에는 불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불입 중단은 오직 당신의 잔고 상태로 인한 결정이어야 하며 시장이 혼란스럽다든가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만약 당신 수중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아있다면 정기 불입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예측 가능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혼, 새로운 식구의 탄생, 실직 혹은 질병이 당신의 재무설계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의 투자 계획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 펀드를 위해 자금을 모으다가도 비상시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고 불입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5. 투자 편의 처음 몇 시간만 투자해서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고 상품을 선택해 매수하고 그런 다음 가끔씩 다시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혹시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은 아니며 투자 고려 사항을 놓고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당신이 이들의 투자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심적으로 편안해짐과 동시에 자금도 늘어나기를 바란다. 6. 가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늘 많은 악의 근원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비난들 중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들도 꽤 많다. 개인 투자자인 당신에게도 유사한 가치가 적용된다. 사업 관행이 당신과 맞지 않은 기업이나 부분에는 당신의 돈을 투자하지 말라. 당신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르웨이 투자 공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의 8가지 법칙 요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주요 지침이 개인 투자자인 당신에게 어떻게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으니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볼 차례다. 앞에서 언급한 주요 지침, 노르웨이 투자 공식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오일펀드의 정책 및 투자 관리자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8가지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1. 당신의 미래펀드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불의백이나 가치 변동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라. 2. 당신의 모든 자산을 고려해 당신에게 적합한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자산 등급 믹스를 실시하도록 하라. 즉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식 70%, 채권 30%가 위험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3. 지역, 회사, 규모 및 대상 국가의 개발 상태에 따라 당신의 자산을 다각화하라. 4. 강범위한 자산 분산을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위험과 기회를 최적으로 조합하기 위해 적절한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적당한 가중치를 두도록 하라. 5. 점프 앤드런 대신 바이앤 홀드 원칙에 따라 마치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단기적인 가능성을 이용하는 대신 시장의 움직임대로 따르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 6. 시장이 아닌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라. 7.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펀드 매수를 의뢰하는 대신 되도록 당신이 직접 생각해서 간단하고 저렴한 상품을 매수하도록 하라.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 자금 투자에 대한 윤리적인 요구사항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투자를 이 여덟 가지 법칙을 통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5. 이제 시작이다. 구체적인 투자 결정.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미래 펀드를 만들기 위한 10단계 1.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쭉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라. 이때 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현금, 기타 중요한 육가물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신의 미래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며 얼마나 안정적인지도 잘 생각해 보도록 하라. 2. 당신이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하려 하고 또 얼마나 확실하게 특정 금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3. 당신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얼마를 투자할 수 있으며 목표액이 얼마인지 정하라. 월 30유로를 추가로 불입하는 게 종족 생각보다 훨씬 더 쉽다는 사실도 알아두기 바란다. 이렇게 적은 금액도 장기적으로는 놀라운 추가 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 4. 당신에게 맞는 저축률을 정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하라. 여기에는 장기간의 투자 외에 수년간에 걸친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5. 단기적인 주식 손실 이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회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토대로 주식 비중을 정하라. 6. 신흥공업국과 소형주에 가중출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얼마나 둘 것인지부터 결정하라. 7. 모든 자산 등급에 대해 적절한 지수와 그에 어울리는 상품을 선택하라. 8. 부동산을 제3의 채권 등급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숙고해 보라. 9. 장점과 단점을 놓고 고민해 보고 여러 시나리오를 다 돌려본 후에야 비로소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 10.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확신이 들 때에만 부동산을 구입하라. 10.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이외의 다른 측면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9. 만약 당신 계좌에 약간의 돈이 저축되어 있다면 그것을 종잣돈으로 활용하라. 만약 그 돈이 다른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팔아서 차라리 당신의 미래 펀드에 합치는 것을 고려해보라. 10. 당장은 쓸 곳이 없는 연말 보너스, 상속자산 또는 기타 추가 자금도 경우에 따라선 당신의 미래 펀드에 불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이 돈으로 시장에서 다른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미래 펀드를 만들기 위한 10단계를 보았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투자 공식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다. 당신은 어느덧 노르웨이 오일 펀드가 어떤 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이제는 다음에 나오는 단계별 지침을 통해 당신의 미래 자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다. 당장 내일모레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는 한 당신이 노르웨이식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미래 펀드로 불릴 것이다. 1. 미래 펀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예산 노르웨이 오일 펀드에서는 돈의 규모를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액수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석유 사업에서 나오는 정부의 모든 수입은 이 펀드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해마다 다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인 당신은 세부사항을 저항이 전에 당신의 차산 등급 믹스를 확정하고 증권을 선택하기 전에 과연 매달 얼마씩 투자할 것이며 또 투자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해보라. 당신은 정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왜 투자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오래 투자할 생각이며 또 실제로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 기간이 만료된 후 매월 정확히 얼마를 쓸 수 있기를 원하는가? 혹은 몇 년 안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형성되기를 원하는가? 1. 저축률 만약 당신이 거의 항상 연말 보너스를 받지만 생계를 위해 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 운 좋은 사람에 속한다면 노르웨이 오일펀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당신의 미래펀드에 넣어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수입에서 일부를 할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여윳돈이 있는지 즉 당신의 저축률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물론 1년에 한 번씩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매월 자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또 한 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12번으로 나눠서 좀 더 적은 금액을 넣는 것이 더 쉽다.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해 저축하느라고 지금 이 순간의 생활을 너무 많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더 의식적인 소비생활을 하면서 돈을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목표액과 투자기간 목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게 될 일이 생길지 씀씀이가 점차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최종 금액이 변동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등 말이다. 노르웨이 투자 공식을 적용하려면 투자기간이 10년에서 15년은 돼야 한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다루게 될 것인지도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떠올려 봐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만기가 될 무렵 돈이 얼마나 안전하게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가. 3. 투자율과 총액의 상관관계 월 또는 연 투자율과 총액은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다. 정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챙겨둘수록 미래에 더 많은 자금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챙겨둬야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 그리고 투자기간 그리고 목표액 별로 얼마를 불입해야 하는지 이 표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표액과 투자기간과 월 불입액을 미리 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네이버나 인터넷 쳐보면 복리계산기라는 게 나오거든요. 복리계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 초기에 천만원을 넣고 월 50만원씩 연 6% 수익률로 하면요. 20년이 되면 2억 6천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1억 3천 수익금이 1억 3천만원이 되고요. 이게 만약 30년 동안 월 50만원씩 투자를 하면 총 5억 6천만원이 되고 원금은 1억 9천 수익금은 3억 7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좀 높여보면요. 초기 천만원 월 50만원씩 내면 15% 연 수익률이면 20년 동안 총 금액이 9억 4천만원이 되고요. 원금이 1억 3천만원 수익이 8억 1천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30년이 되면 원금은 1억 9천만원 수익이 41억 총 약 43억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 수익률과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건 원래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 수익은 추산치일 수밖에 없다. 계산 예시에서는 연간 4.5%의 실증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보장이라는 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수익률은 불규칙한 거고 확실한 수익률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4. 초기 자본금이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당신이 이미 초기 자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경우의 계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5. 여기에서는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 부리백이 조금 더 적어도 된다. 즉 초기 자본금이 많으면 월 부리백이 적어도 되고 초기 자본금액이 큰 금액이 있으면 돈을 빼서 써도 결국에는 자본금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 복리의 마법 이제 당신은 분명히 표에 있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목표액과 이자를 더하고 거기에 실질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 복리 효과를 추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즉 앞에 설명한 것처럼 원금이 기하급수주고 불어나는 것은 복리가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 특수사례 자금 인출 모은 돈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노후연금이 그렇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어난 투자금액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인출해도 투자금은 점점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금을 인출해도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가능한 빨리. 철저한 준비와 심사숙고는 중요하다.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노르웨이 투자 공식을 실천하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말해 이 책을 다 읽고 난 즉시다. 당신의 미래 펀드를 시작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노르웨이인들도 결국 한 해의 중반에 투자를 시작했으니 말이다. 대신 최대 2개월을 잡고 다음 다음 달의 1일에 시작하도록 하라.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다. 만약 누군가 뭐 좋아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해서 곧 하락할 걸 이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틀릴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미 3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주요 지수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았지만 그 전 몇 년 동안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따라서 주가 상승의 많은 부분을 놓쳤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다시 한번 수정되거나 심지어 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몇 년간 모든 주요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승과 하강은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속성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오일펀드처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러한 깊은 충격을 극복하고 훨씬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즉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Just Keep Buying 이라는 책을 리뷰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았는데요. 10개월 전에는 그 영상 댓글에 지수에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한 이런 책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2024년 1월에는 하지만 이 책대로 꾸준히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즉 시장이 내려갈 때에 더 계속 추매를 하면 결국 시장이 오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폭락과 폭등을 경험해 본 바로는 그냥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 나에게 맞는 자산등급 믹스 즉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믹스입니다.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분산이란 말이 적용된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채권과 주식,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1호는 위험한 투자와 안전한 투자를 구별한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보통 주식이, 두 번째에는 채권이 해당된다. 그 비율이 당신의 총투자 위험을 통제한다. 이를 위해 선택된 채권은 정말로 안전해야 한다. 일단 부동산은 제쳐두고 당신이 오직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이제 그 혼합 비율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식 보유량이 높을수록 위험이 더 높지만 그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수익도 더 높다. 표 10일에는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과거 투자 분석 결과 세 가지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산 투자 결과가 나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당신에게도 아마 이상적인 자산 등급 믹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어떠한 분산 투자 방식이 어울리는지 알아보려면 각 항목의 내용을 좀 더 주의있게 살펴봐야 한다. 즉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식 100%, 주식 70%, 30%, 주식 60%, 40%, 주식 40%, 60%, 주식 0%, 그리고 채권 100%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장기 실질 수익률이 주식 100%일 때 6% 현재는 70대 30인데 4.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100%일 때는 최대 손실률이 60%라고 하고요. 70대 30으로 배분했을 때는 최대 손실폭이 40%라고 합니다.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치가 포트폴리오가 바닥을 찍기 전까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당신의 미래펀드가 1, 2년 만에 그렇게 폭락한다고 해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 두 종류의 수치를 통해 각 주식 비율별로 얼마만큼의 위험과 기회를 예상할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자산등급 미스 결정은 당신의 위험 감수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위험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해야 하는지 당신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즉 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최대 손실폭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여유자금이 많고 일부분만 투자하면 위험을 많이 감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위험을 감내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저축의 목적이 요트를 살 것인가 아니면 노후에 계속 발생하게 될 생활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연금이 거의 없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위험을 덜 선호하게 되고 정기적인 수익이 나오는 사람들은 위험을 안고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위험 감수도 중요한데요. 개별 자산 등급에 대해 어떻게 자산을 분비하기로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설정한 높은 주식 비율이 당신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주식 비율을 좀 더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 배분이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오는 정도로 비율을 조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비율을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이 변하면 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바꿔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밸런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이나 주식에 만기가 도래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주식과 채권이 연중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둘은 비율에 있어서 늘 커다란 등락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떤 때에는 이 자산 등급의 성과가 더 좋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저 자산 등급의 성과가 더 좋게 나온다.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 등급 비율도 바뀌게 된다. 크게 상승한 자산 등급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등급의 비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본래 설정한 전략에 상응하는 투자 혼합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리밸런싱을 실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반사이클 투자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비싸진 증권의 일부는 매도되는 반면에 갑이 싸진 증권의 일부는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비중의 변경을 위해 주식은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동원될 필요는 없다. 한동안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산 등급으로만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특히 투자 초기에는 커다란 효과가 있다. 물론 원하는 주식 채권 비율을 달성하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려서는 안 된다. 즉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커지면 주식에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채권을 더 사면 비율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해놓은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 노르웨이 오일펀드 또한 어느 정도 변화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거래에 따른 비용 측면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주식 비중이 목표치에서 5에서 10% 벗어날 경우에 리밸런싱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 가령 주식 비율이 70%라면 일러도 그 비율이 65% 이하로 떨어지거나 75% 이상 증가할 경우에 리밸런싱을 하면 된다. 분기에 한 번 이상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시간을 아끼고 싶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식 비율이 10% 정도 증가 또는 하락할 경우에 6개월이나 12개월에 한 번 정도로 리밸런싱을 한다. 즉 1, 2% 증가하거나 하락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 벗어날 경우 리밸런싱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돈을 분산하라 올바른 증권 선택법 노르웨이 투자 공식에 따른 투자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주식 및 채권 비율에 맞춰 유가 증권을 적절하게 매수하는 데 있다. 이제부터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새로운 기준 즉 주식 70% 채권 30%를 적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직접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돈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주식 종목을 쫓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수의 구성과 성과를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가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르웨이 오일펀드를 기주로 한 자산등급 믹스 및 자금분배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식의 70% 채권의 30% 그리고 이 주식도 선진국 시장의 80% 신흥공업국 시장의 20% 채권은 유로권에 100%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시장도 대형주의 80% 소형주의 70% 이 대형주도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44% 44% 12%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새는 자기가 속한 나라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형주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라 소형주에도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거를 참고 삼아서 자신도 지역별로 그리고 대형주 소형주별로 ETF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늘 적절한 분산 투자다. 자신의 자산 투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려면 가능한 한 투자 상품의 수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수단과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하는 게 좋고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에 따른 ETF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신흥공업국 뿐만 아니라 소형주에 대해서도 적절히 가정치를 부여해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앞에 비중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선진국 비율 중에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도 적절히 가정치를 부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노르웨이 오일펀드를 모델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ETF 예시까지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도 국채는 미국 달러, 유로, 그리고 영국 파운드리라는 소수의 선택된 통화만 남겨야 한다고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로존에 있는 채권만 투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4. 핵심은 지속적인 투자에 있다. 노르웨이 투자 공식의 핵심 요소는 지속적인 투자다. 시장이 널뛰기를 하든 아니면 차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불려나가라. 당신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저축할 돈이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만 액수를 조정하면 된다. 노르웨이 투자 공식의 이 부분은 규칙적인 자동 투자 방식을 통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장기 계획을 통해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불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1. 특별히 나쁜 시기, 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때에 시장에 진입할 위험이 줄어든다. 투자로 인해 당신의 재정에 갑자기 구멍이 뚫릴 일이 없다. 더 큰 금액의 일회성 불입과도 결합할 수 있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자기 규질 것이다. 당신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각자의 전략을 고집하면서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예전에 매도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그걸 사들이곤 한다. 이건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큰 실수다. 이는 손실은 현실하고 이익은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즉시 매월 동일한 금액이 자동으로 쉽게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당신의 월급 인상률에 맞춰서 아니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서 저축액수를 열일에 인상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라. 실제 가치로는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지만 훗날 더 많은 금액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6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투자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상황이 계속 당신의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최소한의 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구조다. 자산 등급에 대한 분산 투자, 지리적인 분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주와 신능경제국 주지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구조는 리밸런싱을 위한 기초이자 당신이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유일한 정보이기도 하다. 결국에는 당신이 그에 따라 때때로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 투자액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신이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불입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당신의 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연간 투자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심하기 바란다. 비상시에만 투자율을 낮추거나 불입을 중단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수치도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 투자 시작 이후의 평균 연수익률, 총수익률, 그리고 거래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현재같이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당신의 미래펀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당신만의 간략 보고서를 1년에 한번 작성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전략, 즉 포트폴리오 구조와 저축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라. 때때로 좋은 수익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될 때에도 당황하지 마라. 노르웨이 오일펀드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에 이러한 충격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자본시장의 특성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라. 일시적인 후퇴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 남들에게 왜 그 돈이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그렇게 투자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당신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당신의 미래펀드가 제대로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돈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견고한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의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평균 수익률 6%를 지속적으로 이뤘다고 하고요.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과 비슷한데요.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투자할 경우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도 필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게 리밸런싱이 등장하거든요. 즉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커지면 시장이 과열된 것이니까 위험 자산 비중을 약간 줄여주고 안전 자산을 좀 더 늘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장의 타이밍에 따라서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도 초보자분들이 읽기에 되게 좋은 책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에 소개한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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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